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하늘맛창군대! 톡톡쇼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교촌 하늘맛창군맛을 먹을건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먹으러 렛츠 고고! 잡겠습니다! 일단 딱 먼저 덜어볼게요! 이렇게 경기한 소리! 렛츠 고고! 렛츠 고고! 렛츠 고고! 렛츠 고고! 닭다리부터 먹어볼게요! 렛츠 고고! 아우! 시원해! 일단 제일 먼저 튀는 애! 이 닭다리부터 먹을게요! 렛츠 고고! 사과 카페 이러고quer다 와우! 아우! 참 고소하고! 참고로 렛츠 고고! 치킨이 너무 맛있어 안 나온 치킨처럼 이렇게 바삭바삭 가지고 간장이 짭조름한 맛이 되게 고소하고 엄청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다 이렇게 부담가 가득한 치킨이 조금씩 meals에 맛있에 치킨이 아트ünden 치킨이 후라이 치킨에 치킨이 치킨이 마지막! 역시 따봉! 이번에는! 달걀! 달걀 먹어볼게요 달걀이랑 달걀만 들어있는거에요 달걀 abra coats 달걀을 상대로 Scale 잘 먹으니까 맛있거든요 달걀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달걀? upa 달걀 치킨 치킨 5개요. 큰 닭다리. 납품이 갈겠네. 네. 자연산이야. 자연산. 양파. 매운 소스. 배불낭. 매운 소스. 양념도 소스가 탱 presencia. 와! 치킨이 있는데 폭 빠져주실 때 깨끗해졌어요 케이크가 깨끗해졌어요 와 저 치킨이 있는데 폭 빠져줄 때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bajo져라 오 pretending 이걸로 녹여서 어떤 가스 공통이 다 닦은거예요 오늘 씻었어요 뭐 먹을까? 네 닭다리 먹을꺽 닭다리 먹을꺽 달걀 먹을까요? 겨싹달이 좀 많이 먹었으니까 이번엔 달걀 먹어볼게요 슬기야 어디있니? 여깄네 다른 안에서 먹을까? 우선 이름도 잘 어울라 우선 아이스크림 진짜 잘рудl integrating 움직여져나 닭다리 해마 해마 역시 닭다리 맥주 왠지 보니 지금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날씨와 함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